안녕하세요 여기 제일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첫 첫 첫 첫 음악중심을 하는 날이에요 이 옷을 피팅을 하면서 와 미치의 정말 좋아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 얘네들도 한 번 써봤는데 올리브..랑 오늘 좀 도전해보기 좋은 날 아니야? 화이트에 조명을 화하아났 날? 제가 브라운 렌즈를 아직 못 찾았거든요, 저한테 어울리는. 왜냐면 약간 오렌지 끼가 돌면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뭔가 오늘 껴도 될 것 같고. 아, 올리브 껴. 오랜만! 오늘 첫째 주, 저희 스니커즈. 첫 주! 스니커즈 첫째 주! 이틀날! 제가 지금 인이어가 꽂아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려서. 약간 이거 인이어 끼면은 약간 제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약간 귀 맞고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 아이고, 브라우저 미치. 침착해. 그거면 돼! 푸마 스니커즈 온! 하나, 둘, 레디, 예, 셋, 고! 푸마 스니커즈 온! 네! 오늘은 오랜만에 깨지 마세요. 여러분 리딩을 아주 잘 하고 왔습니다. 진짜 뭔가 이제 조금 밑지가 있다는 거를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약간 약간 좀 꿈 같아서 밑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Wochenbaar 별이 다리 데리고 오면 안 돼? 고양이는 안 돼. 안녕하세요 저희 라이트링이 있잖아요 라이트링이 무지개색이 된다고 무지개색이어서 뭔지 엄청 웃겨 구름이 입은? 뭔지 알아요? 지금 흰색 입었잖아요 앞에 되게 다 무지개 같은 거 보여요 빨주머치 파란 거 그리고 세트도 완전 화사시하고 옷도 화사시하고 하니까 되게 구름이 둥둥 떠있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아주 고양이 같은데요 이제 활동기와 비활동기의 차이점이 있다면 음악방송 시작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것과 헷갈린다는 것 그 차이점이 이제 활동기 때는 아 음중 토요일 몇 시? 이제 비활동기에는 그게 안 나와요 토요일 몇 시였더라? 이렇게 된거죠 어 분명히 좀 이른 오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거죠 춤을 쥐다가 신발 벗겨주면 안 돼서 단지 신발끈을 꽉 묶어놨더니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 스니커즈가 발재간이 많잖아요 조금이라도 헐떡거리면 이게 뒤꿈치만 주는 게 많아서 신발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꽉 묶어놨더니 신발이 안 벗겨져요 사실 그 정말 얇은 스니커즈 아시죠? 헬레드 잘 굽혀지는 거 있잖아요 얇은 구멍처럼 그게 진짜 제일 좋아요 춤에 제일 적합한 신발입니다 우리 미치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적어서 넣어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나씩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지금 당장 어디로 이동? 난 스위스 스위스? 난 그리스 스위스 아 저 지금 거기 가고 싶어요 저 지금 빙수 집 거기 빙수 가게 가고 싶어요 이번 활동 안무 중 가장 외우기 어려운 거 난 힘들다 보다 저 이거 할 때 중심도 중심인데 방향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왼쪽에 뽀뽀 이랬어요 왼쪽에 뽀뽀 저희 다섯 명 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다들 방향이 이상해져서 맞아요 저는 여기 제일 어려워요 이거요 거울 안 보고 할 때 가끔씩 이게 막 너무 커진다거나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위치가 저는 오늘 같은 여름날 화이트 그냥 기본 스리커즈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난 멤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선봤어 딱 한 끼를 먹어야 한다면 옛떡스러운 음식 대 명체스러운 음식 그거 다 별로예요 밥 먹고 싶어요 밥 나 밥 먹잖아 넌 감자 먹잖아 맞아 난 너 밥 먹을 거면 내가 너스러운 거 먹지 예지 언니가 요즘 말하신 거에 빠져있어서 나도 옛떡스러워 예지 언니랑 말하신 거 내가 지금 여기 요즘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인가요? 나 언니 알아 뭐? 언니 무슨 간식 좋아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해보라기 싫어 김 아닌데? 명랑 김 맞아 그거 내가 점프한 거 인정해? 진짜 봤어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 싫을 한 번 가져왔었는데 아직 남았는데 채령이도 입맛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먹었었는데 둘 다 혀가 아주 그냥 까실까실해져가지고 위나는 고양이 맞죠? 고양이 포기하지 말아줘요 안 돼요 위나는 토끼예요 요즘 그냥 토끼가 되었어 야 너무 맛있어 야 너무 맛있어 나 큰 고양이 위나가 들으면 좋은 말 신이 되는 말 알려주세요 많이 예쁘다고 해주면 돼요 예쁘다 제가 옛날에 친하기가 타나는 저는 멤버들을 파트는? 다울링 다울링 미친 에어컨이나 아니면 제가 별명으로 자주 적장을 하는데 그래서 멤버들은 자주 연락을 해야 돼서 분명해요. 믿지면은 그냥 하트 하나 해놓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믿지니 있는 사무컴 소감 진짜 신기해요. 너무 옛날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오히려. 나머지는 다 따라오셨어요. 커피 is here! 예지 언니가 커피 썼거든요. 또 자신의 음악 중심이라고 자신의 중심이다! 자신의 날이다, 오늘이. 하면서 커피를 썼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분들 것까지 갔었습니다. 저희야 땡티다 뭐. 맞아서 고맙다며. 맞아서 고맙다며. 웰컴 투 마이 홈그라운드. 안녕하세요. 제가 MC보느라 오늘 제가 좀 늦게 왔는데 그래도 우리 믿지가 보내준 질문은 못 참죠. 이번 컨셉에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와 그 이유는? 항상 모든 멤버가 잘 어울리긴 했지만 이번에는 유독 채령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채령이 특유의 그 맑고 청한 목소리? 그런 게 또 스니커즈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빨리 가보자고 야야. 거기가 이제 채령이 목소리가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서 예지. 어 투 예지야 딱. 투 예지. 제일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뭐예요? 어.. 저는 옷 브랜드를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일단 조금 힙한 느낌의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스포티한 거? 좀 스포티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딱 좋아합니다. 이번 활동 가장 마음에 드는 착장은? 이거 지금 저 이틀밖에 안 했는데 저는 확실히 오늘은 뭔가 올 화이트 미래 세트로 갔잖아요. 저는 중세에 딱 중세 세트가 너무 잘 어울리고 확실히 첫 무대라서 그런지 오늘 또 기억이 많이 남지만 어제가 유독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MC하면서 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또 좋았고 되게 떨렸어요.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또 예지 중심 또 오니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오늘 고생한 예지 언니에게 박수를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보내셨어요. 네, 멤버들 똑같이 바빴죠 뭐. 오늘 저희 음악중심 첫 주차 촬영을 또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미치들이 좋아하는 화이트 의상 맞아요. 이 중에서 입었는데 뭔가 미치들 얼굴이 저희가 반사판이어서 그런지 되게 환해 보였어요. 약간 일이 있는데? 오늘 그 라이트링 무지개색이었던 거 알겠지? 맞아요. 오늘 진짜 귀여웠어요. 여기 감독님께서 라이트링 처음 봤다고 너무 예쁘다고 하셨어요. 역시. 모두가 인정하는 라이트링. 그럼요. 네, 오늘도 마무리 너무 이렇게 잘한 것 같아서 좋고요. 내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시작! 미치미치네이저! 셋, 셋, 고! 안녕! 안녕! 오늘은 약간 제가 많이 입지 않았던 이 룩인데요. 약간 채룡이가 자주 입을 법 그런 룩인데 오늘 제가 입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여기 앞에 버건디? 약간 이런 계열의 글리터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더 예뻐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미치들이 계속 원했던 풋머! 풋머리! 풋머리! 어제는 웨이브를 했고 오늘은 생머리를 해봤습니다. 피드백 적극 반영 중이에요. 안 추워? 끝!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안 좋아하는 맛은 다 빼내고 아주 알뜰히 잘 먹고 있습니다. 다 떨어질 때마다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그리고 펄쌤이 호흡 연습하라고 아주 좋은데 비타민이 있고요. 이어폰! 헤드폰! 체수기 마스크! 목을 세 달아주세요. 가방 소개! 끝! 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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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 시작했어요. 자! 알찬! 프리스피드원! 우와! 너무 귀여워!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감사합니다. 잘 찍었다. 한번 투표해주세요. 이거 언니가 찍은 거고요. 별로예요? 아니에요. 별로. 이거 초금 선배님들이 저희한테 주셨어요. 저희가 피자를 시켜서 선배님들한테 한 상자 드렸는데 저희한테 디저트라고 크로플이랑 저 보너스랑 해서 주셨어요. 해 먹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기가요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챌린지를 하고 왔거든요. 청아 선배님이랑 스파클링이랑 저희 프로미스나인 선배님들이랑 스테이 디스웨이 챌린지를 촬영하고 왔는데요. 저희 스파클링 2중 연습했어요. 뭔가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춤이 너무 예쁘잖아요. 자꾸 춤이 되더라고요.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이거 변했어요. 가운드 손가락이에요. 스파클? 스파클? 티 안나서 모를 거라 하셨는데 제가 또 디테일 잡았죠? 가운드 손가락입니다. 스파클? 스파클? 아 귀여워. 저는 여태까지 챌린지를 어색한 맛에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완벽하다기보다 약간 어색한 느낌? 그런 게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랑하나 선배님이랑은 뭔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맞아요. 이거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언니 언니 언니가 먼저 해. 진두드 유투 누나? 황토드 예투 늦지? 동투도 그 트럼 라니? 하하하하 오늘도 이제 공개방송에 미찌가 와줬는데요. 활동기 때 대면으로 무대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확실히 그 미찌 앞에서만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되게 설레고 더 뭔가 더 막 벅차요. 아무튼 와줘서 감사합니다. 안녕.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이로써 인기가요를 마지막으로써 1주차 활동이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의상도 너무너무 여름과 잘 어울리고 또 시원한 에너지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믿지들! 스니커즈 1주차 활동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요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뭔가 믿지가 무대하는데 앞에서 믿지도 행복한 게 느껴져서 되게 뿌듯한 1주차였던 것 같아요 정말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응원 너무너무 고마워요, 믿지 맞아요 2주차도 다 올 거죠? 2주차도 보는 걸로? 2주차도 보는 걸로 안녕 화이팅! 시작! 안녕